교책 좀 뵙시다 선생님, 딱 일주일만 시간 더 주세요 아시잖아요, 지금 태어나면 저희 엄마 죽어요 딱 일주일만요, 어떻게든 밀린 것까지 다 드릴게요 사정만이 봐준 거 알잖아, 학생 나도 이제 방법이 더 이상 없어 딱 일주일만요, 예? 이번에는 틀림없이 약속 지킬게요 아, 정말 미치겠네, 이거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안 된다도 그러네 이번, 이번 한 번만요, 예? 왜 말 안 했어? 뭐 좋은 일이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너도 바쁘잖아 졸지에 애 아빠 되고, 애 엄마 찼느라 뺑이 치고 부모님은 가출하시고 나도 콩가루다, 완전 예이C 받아오 뭔데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 오토바이나 하나 차줄라 내가 갈 테니까 어머니 잘 모셔라 가자 간다 Skade 오늘 지하철 bele이 더 피곤하네 어 손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굳이 저버릴 필요가 없잖아. 아뇨. 그래. 그래. 흔들리지 말자. 모르겠다. 안전수.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왜 이래. 네 말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꾸벅꾸벅 절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내리세요 하니까 놀라가지고 후다닥 내리는 바람에 얼라를 이자뿌고 내렸다. 네 말이지. CCTV에 찍혀있을끼가 망쟁이잖아. 어휴. 그 얼마쯤 될까 봐라. 우람아. 우람아. 아이고 우람아. 우리 우람이. 우리 뭐 세상이 어째달라고 이러노. 나도 아직 아가 없는데 멍고삐리가 아 새끼를 싸질했지 않나. 아 싸질으니 누가 싸질러요. 야 이놈의 새끼야. 니가 니 주둥하려놔. 아부지라며. 누가 낳고싶어서 낳았어요. 어쩌다 인생에 꼬이 담으니까. 개는거지. 저기요.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준수야. 얼라엄마. 네? 나이도 많으신 분이 곧비리를 얼라아버지로 만들고 참 아름답다. 이런거는 법에 안걸리나. 세상이 우째 이러노. 참. 헌진수. 저 아저씨. 제 가방과 예행원은 어디있나요? 아 아저씨. 나 총각이어요. 오히려 그런건 아닌데. 미안하다. 오히려 그런건 아닌데. 야. 애가 우유를 못먹네. 뭐 위를 좀 먹여야될거 같은데. 야. 아 왜. 넌 아빠의 기본이 안되있다. 지금 먹을게 입으로 들어가냐? 부모란건 말이야. 자기 입에 있는것도 자식한테 넣어주는거라는데. 큰일났다. 큰일났어. 자랑은 김ㅋㅋㅋㅋ 뭐야아. 저, 저기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근래 출생신고한 사람, 주소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아, 이 놈이 분유를 못 먹어요. 뭐, 그, 이 놈이 낫던 거지, 애미, 그, 아우, 뜯어봤어, 이 씨. 아빠, 제대로 해, 제대로. 내가 분유를 안 먹는데. 그거야, 그거. 뭐야, 뭐, 이게. 그렇지, 그렇지. 이리 또 고급을 기다려야 돼. 간다, 간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느 정도 이상하지. 조금만 더, 그렇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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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기다려 봐요, 찾아드릴게. 울어, 목 놓아, 목 놓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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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누구세요? 저기요, 저, 저 똥냥 좀. 네? 어우, 좋은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저 똥냥 좀 하러 왔는데. 왜요?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나 배불러, 나 배불러. 아아. 네, 나, 나, 부,iden 먹으래, 부,iden. 나 보존만 먹을 거야, 아보가. 좋아, 이거. 안 먹어, 그러니까. 아, 누구는 정신없이 하루 종일 뱅이나 치고. 누군은 그냥 정신없이 먹기만 하고. 오오오오. 많이 드세요. 아,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냐? 그럼! 좋았어! 오늘도 열심히 육아에 힘쓰시는 우리 배우님들 오늘이 벌써 14차 정모네요 새로 오신 우리 배우님들 반가 반가구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실 강사 선생님은 대한유가협회 강사이십니다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소개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빈자리로 가서 앉으세요